오늘 어떤가증 4.294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이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이 어떤가증 4.294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또 그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범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를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사여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는 지금 해결될 지어다 나사를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나사를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의 분쟁이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될지어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이웃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자녀들의 취업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함께 관여하셔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얻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무순 손을 안수하여서 각자가 믿음대로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이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지금 모든 오장육부의 모든 각종 암병은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어떤 암병이 된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피무순 손으로 안수하여서 폭포스던 피를 쏟아 부어서 모든 암병의 부위부위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이로 피가 흡수되어 그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살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가라. 갑상성암이 떠나갈지어다. 최장암이 떠나갈지어다. 간암이 떠나갈지어다. 배암이 떠나갈지어다. 위암이 떠나갈지어다. 대장암이 떠나갈지어다. 혈액암이 떠나갈지어다. 자궁경부암이 떠나갈지어다. 여러 가지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다 후두암이 떠나갈지다 또한 백혈병이 떠나갈지다 허리드스가 깨끗이 취함을 갖다 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코레스도의 정상이 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여러 가지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피부염 아토스가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마다 하나님이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초상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초상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모든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유될지다 또 스트레스성 귀신이 떠나갈지다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각종 모든 저주 귀신이 떠나가라 나사로 떠나갈지다 신경성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택성 무릎관절이 깨끗이 치유될지다 피부에 모든 염증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심장 질병이 치유될지다 또한 척주 디스크가 치유될지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다 다 치유될지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94번의 중복회를 끝마치시겠습니다 다 치유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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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될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